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년 8월이면 저는 이 미팅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이 잭슨홀 미팅에 정말 주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이 잭슨홀 미팅이 있을 때마다 소위 경제 관련 혹은 통화 정책의 수장들 각국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는 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같이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많이 담기는 그런 심포지엄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역시 2024년에 있는 이 미팅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이고 특히 파월은 어떤 연설을 할 것이고 또 그 연설 속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지 특히 제가 계속 강조했던 24년 하반기 25년 경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피버세 시대 피버세 시대답게 역시 금리를 5.5%까지 인상했었던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우당탕탕 하는 일이 있을 것인가 경제 위기 올 것인가 경기 침체 강하게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공포감으로만 끝날 것인가 엔케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가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되고 실제 주가는 상승세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주요 쟁점들 파월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과 함께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국 현지에 있는 특파원들 기자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몇몇 지인들 그리고 웹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잭슨홀 이 지역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가볍게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이 만년설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가득하죠 대표적인 휴양지고요 잭슨홀에 있는 이 홀이라는 단어는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예를 들면 우리 논산 금산 연산 여러 산자가 들어가 있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그 산자가 들어있는 지역들은 산이 주요한 어떤 지형적 특색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잭슨홀은 산골짜기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좀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유명하냐면 지금 그림처럼 이게 뭐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인근에서 스키타로 어디 가요? 가까운데 곤지암 리조트 가요 저는 대전 출신인데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무주 리조트 무주로 많이 갑니다 바로 그런 휴양지라고 보면 좋겠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스키타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스키도 타지만 골프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가을의 모습일 때 이런 정경이고요 되게 아름답죠 그리고 봄에 가까워질 때 여름 봄일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시점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잭슨홀 미팅이 개최되는 현지에서의 바라보는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다 연준 위원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총재급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님들,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방문해서 발제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국은행에서는 출장을 갑니다 더 깊숙이 보면 이렇게 좀 휴양지답게 휴가를 좀 즐기는 모습들도 있지만 여기 휴가를 보내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자주 즉시 분석할 때 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비둘기파예요, 이 사람은 매파예요 하면서 지금 빅컷이 필요하다고도 얘기했고 금리나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는 그런 연방준비은행 총재급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작년 사진 같은 경우는 유러피언 센트럴뱅크 ECB 총재 또 일본 중앙은행 BOJ의 총재 우회다 그리고 파월 이 한 모습에 잡힌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세계의 어떤 경제, 금융, 수장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또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물론 할 것이고요 비공식적으로도 논의를 하지만 공식적인 발제가 계속 이어지죠 이런 걸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심포지엄이라는 표현보다는 포럼, 세미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비슷한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도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기조 강연도 하고 어떤 다른 발제자들이 발제들을 쭉 하죠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열린다고 해서 이른바 8월 티턴타 산의 개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역대 잭슨홀 미팅이 열렸었을 때 예를 들면 2005년에는 세계가 자산 거품 위험에 놓여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금융위 가능성을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벤 버넨키 총재 의장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정말 그때부터 2008년에 양적 완화를 시도했었죠 2014년에 역시 통화정책 완화를 시사했었죠 ECB 총재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실제로 2015년부터 확대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5년 12월 페드가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역시 2016년에 옐렌 의장이었던 시절 그때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됐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이 잭슨홀 미팅으로부터 4개월 뒤죠 2016년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닛 옐렌 의장께서 정말 말 그대로 발언한 대로 4개월 뒤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어요 22년 잭슨홀 미팅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제가 여러분께 즉시 분석도 해드렸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8분 정도의 매우 간단 명료한 짧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연설이었는데 볼커 의장을 거론해 가면서까지 강력하게 긴축적 통화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연설의 모습이고요 이런 연설들이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잭슨홀 미팅에서 다루었던 여러 논제들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21년으로 잠깐 거슬러 가볼게요 코로나19 2020년에 있었고 21년 잭슨홀 미팅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 잭슨홀 미팅 때 너무나 유명한 두 분의 학자죠 정말 레리 서머스 교수님과 크루그먼 어쩌면 지금 현재 경제의 2대 주류 경제학자라고 표현해볼까요 이때 서머스는 뭐라고 했냐면 21년 8월 정도면 중반부터 물가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2%를 초과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가는 시점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이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조치를 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반대로 크루그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굳이 지금 물가상승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주장을 또 펼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맞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서머스가 맞았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둘 다 맞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2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세계 각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도입했었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물론 그 경기 부양책의 어떤 부작용으로서 인플레를 자극하는 이걸 수요견인 인플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22년에 등장한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 22년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러시아산 천연 게스나 원자재를 쓰지 마라는 서방 유럽 국가들한테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무슨 대라뇨입니까 공급망 대란이 오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오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역시 공급발 인플레이션 충격이에요 충분히 원자재 공급이 안 되고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들 만큼 국제 유가가 치솟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을 놓고 예를 들어서 레리 서머스 교수님도 크루그먼도 마찬가지 두 분이 인플레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라는 그 주장 하에 왜냐하면 전쟁이 올 것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기 때문에 서머스 교수님이 맞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41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상각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둘 다 틀린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1년 당시에는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었어요 한 측면에서 그런데 파월은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의 의견을 크루그먼의 의견을 선택한 거야 아 인플레는 단기적인 리스크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장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때 제시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상승률을 보시면 지금 2020년 21년에 들어서 2%라는 목표물가를 하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어쩌면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못 가는 이런 국면에서 일시적인 인플레가 발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단행할 의사가 없다 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2년 잭슨홀 미팅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22년 잭슨홀 미팅 땐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8월에도 특히 이제 6월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경우 9.1%를 기록했고 그 9.1%는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 그 41년 전은 뭐예요? 오일 쇼크였거든요 오일 쇼크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게 반영된 물가상승률이 정말 초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우리 PD님 인생 동안에는 처음 만난 고물가인 거죠 그죠? 41년 만이니까 그만큼 고물가를 만났으니 역시 파월은 나의 전제가 틀렸다 인플레 이렇게 높게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파월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는 뭐 하겠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정말 1981년 11월 이래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9.1%를 목격하고 이 고물가에 대응을 하겠다 그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우리 연준의 목표는 2%라는 목표물가를 실현할 때까지 이게 보세요 인플레이션 백다운 투 아워 2%골 2%라는 목표물가를 이룰 때까지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겠다 이게 보시면 without price stability 물가 안정 없이는 the economy does not work for anyone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이거죠 물가가 일단 안정되어야 되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수준의 경기 침체는 어때요?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한 게 용인된 경기 침체라는 것이죠 24년, 25년에 나타날 미국의 어떤 소프트랜딩 격의 하드랜딩이든 소프트랜딩이든 어떤 수준의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 경기 침체 현상은 용인된 수준 이미 목표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와야만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시한다라는 그 방향성을 발표했고 그때 발표할 때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 이름을 몇 번을 거론했었죠 폴 볼커가 그 당시 오일 쇼크 때 정말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나고서 그 인플레이션에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었고 그때 한 번의 금리 인상 폭만으로도 4%포인트를 인상했었던 그래서 최종 금리가 20%를 육박했던 21% 수준이죠 그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했었던 폴 볼커 시대를 마치 연상케 만들 만큼 나도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반드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22년에 잭슨홀 미팅 그때 파월의 판단대로 금리 인상을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단행했었던 거죠 22년, 23년 기억하실 겁니다 잭슨홀 미팅 23년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여기 제목이 뭐라고 담겨있어요?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 어쩌면 23년은 22년에 엄청난 공포감을 줬던 것과는 달리 대대적인 큰 문제가 없었던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한다면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동결도 1년 넘게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금리 동결도 지금 13회 연속 금리 동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년에 8번 우리 FMC 회의가 있고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어요 1년에 8번 그러면 13회 금리 동결이라고 한다면 거의 2년 가깝게 금리를 동결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은 통화정책 기조라는 관점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가 그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렇죠?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니까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대적으로 통화정책 기조 말고 구조적으로 우리 세계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23년에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곧 금리 인하 있을 겁니다 라고 막 선언하고 금리 인하 곧 있을 것처럼 전망치를 발표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막 이끌었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도 유튜브나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23년 연내는 금리 인하 있을 수가 없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물가가 어쨌든 목표하는 수준까지 안 왔는데 물가상승률 목표치 2%에 부합하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23년은 뭐하는 시대다? 금리를 동결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외에 이런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으니 그게 세계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적으로, 경제 구제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라는 그런 주제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년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당일 즉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날짜를 확인해 볼게요 8월 23일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11시에 파월에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저는 밤 11시쯤에 즉시 분석을 라이브로 해드릴까 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뭐냐면 여기 제시된 것처럼 Re-assessing the effectiveness and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그러니까 지금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왔는데 그동안 이 긴축적 통화정책의 파급 영향 같은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했는데 그게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진단해 보겠다는 얘기는 진단해 보고 너무 과도한 높은 금리라고 판단한다면 제약적 금리라고 판단한다면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 금리 인하의 시대로 간다 피버세의 시대를 알리는 듯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실제 왜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나요? 미국 금리 인하 아직 안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유로존 먼저 금리 인하했어요 캐나다 두 번이나 선제적 금리 인하했습니다 영국도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이런 나라들이 뭐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바스켓이죠 달러와 달러 바스켓에 구성되는 이들 통화들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미국 빼놓고 나머지 나라들은 물가 목표치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도려됐으니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수준으로 가자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통화 정책은 너무 제약적이다 물가라는 숙제는 이미 해결했다 다음 숙제하자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선회하는 피벗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닐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